표단 보내고 화합단결을 막아서는 우월감과 더불어 경계해야 할 것은 표단입니다. 표단은 표범의 성질, 그러니까 사나운 성질입니다. 사나우면 다투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우월감이 표단과 같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월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와 싸우려고 폭력적으로 덤벼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월감이 약하다면 상대와 잘 싸우려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정한 우월감은 표단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재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호둔 사례는 표단을 우월감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상재님께서는 광구천화를 위해 인심과 속정을 살피시려고 3년 동안 전국을 주유하셨습니다. 1900년이 되어서야 고향인 갱망리로 돌아오시고 시루산에서 조모님의 묘를 옮기셨습니다. 곧이어 시루산에서 진법주를 외우시고 신장들을 소집시키는 공사를 보셨는데 이 공사는 천지대도를 여시고 천지공사를 시행하시려는 목적으로 신명계를 재조정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경은 이 공사 직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일이 시루산에서 벌어졌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상재님께서 호랑이로 변신하는 호둔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더관의 집에 가셔서 쥐누니콩 한중과 냉수를 종종 드셨는데 이때 유더관의 아들 칠룡에게 내가 나에게 살려달라고 애거라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시루산에 오르셔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시고 산밑 샘터 너머에서 우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둘째와 셋째 즉 칠룡에게 살려달라는 호소를 잘 들었다고 하신 것은 인간을 살리고자 하시는 상재님의 마음을 샘터 너머에서 우셨다는 것도 인간 생존의 처참한 현실에 가슴 아파하시며 라고 하셨던 애율 어리신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장면 역시 상재님께서 인간을 고통해서 구하고자 하시는 애율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상재님께서 호랑이로 변신하시는 모습을 두고 그저 변신술법을 익히는 요술 공부라고 여겼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재께서 일찍이 손바래기 시루산에서 호둔을 보시고 범의 성질이 너무 사나워 사람을 잘해친다 하기에 그 성질을 알아보시니라. 사람이 전부 돼지 같은 짐승으로 보이니 범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심하게 입을 것이므로 종자를 전할 만큼 남겨두고 번성치 못하게 하였노라. 그 종도들에게 이르셨도다. 전경에 따르면 상재님께서 호둔을 보신 이유는 범의 성질이 너무 사나워 사람을 잘 해친다는 사람들의 말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보고자 함이셨습니다. 세상의 소문을 그대로 믿기보다 실증해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재님께서는 시루산에서 신명계를 재조정하는 공사를 보시기 전에 인간에게 해악과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재님의 애율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호둔을 하시니 사람이 전부 돼지 같은 짐승으로 보인다 고하셨던 상재님 말씀입니다. 호랑이 같은 고양이과 동물은 사물을 흑백으로 보므로 색상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지만 사물의 형체는 알아볼 수 있기에 사람과 돼지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호랑이가 사람을 돼지 같은 짐승 먹잇감으로 본다는 것은 그 거칠고 사나운 성질 때문입니다. 상재님께서 호둔으로서 몸소 체험하여 확인해 주신 호랑이의 성질은 사나워서 싸우기 좋아하는 표단입니다. 공우의 성질이 사나워서 남과 자주 다투기에 하루는 상재께서 공우에게 너는 표단이 있으니 인단으로 가름하라 고 말씀하시고 난 뒤로는 성질이 누그러지고 남에게 이기려고 하지 않고 다시 다투지 아니하였도다. 표단의 단은 원래 붉은빛을 띠는 천연광물을 뜻하는 것으로써 그 특유의 붉은빛은 뜨거운 정성 덩어리 곧 강렬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선도 악도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든 그것이 강렬하게 발현된다면 모두 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단은 인간이 가진 순수한 마음을 표단은 표범이 가진 그 특유의 사나운 마음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표단은 표범의 성질이지만 호랑이의 성질이기도 합니다. 표범과 호랑이는 물론 다릅니다. 주제하듯이 표범은 호랑이의 3분의 2 수준으로 그 덩치가 작고 몸의 무늬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김새가 비슷했기에 표범과 호랑이는 순우리만인 범이라고 같이 불려왔으며 심지어 표범을 암컷 호랑이로 여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민간에서 표범과 호랑이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표단은 표범의 성질이지만 호랑이의 성질이기도 합니다. 호랑이는 신앙의 대상이기도 할 정도의 영물이었으나 앞선 상제님 말씀처럼 그 사나운 성질, 표단으로 인하여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상제님께서는 우주와 창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명계를 재편하시고 천지대도를 여시며 천지공사를 시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인간을 애율하시고 구제하시려는 뜻을 보이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몸소 확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호둔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둔을 통해서 입증하신 호랑이의 성질은 사납다는 것 그 때문에 사람을 쉽게 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호랑이는 번성하지 못하고 쇠락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박공우 역시 사납고 잘 다투는 성질인 표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호랑이처럼 앞날이 박지 못함은 자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님께서는 말씀 하나만으로 박공우의 성질을 표단에서 인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호둔으로서 직접 확인해 주신 표단은 사납고 잘 다투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돼지 같은 짐승으로 보이게 합니다. 표단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는 말입니다. 곧 우월감의 폭력적 형태가 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질은 화합단결을 저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표단은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업신여기는 마음 상대와 다투려고 드는 마음이 계속 발생하여 화합단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화합단결이 안 되어 뜻과 힘을 모을 수 없다면 우리의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표단을 버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화합단결하는 길이면서 동시에 척을 푸는 길이기도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를 우대해 주어야 척도 풀리고 좋은 세상이 빨리 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 다투려고 하는 사나운 성질인 표단을 버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신명의 시험은 다 받는다. 표단과 우월감을 버려야 한다는 말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평소 실행에 옮길 때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표단과 우월감을 버렸다고 생각하더라도 때때로 그 감정이 치밀어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그것이 신명의 시험일 수 있다고 훈계하셨습니다.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사람과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의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 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리니 이랬듯을 둔 자가 한시라도 어찌 감히 생각을 소홀히 하리요. 너그러움이 없어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면 신명들이 떠나간다는 것이 상제님 말씀이십니다. 명심해야 할 사실은 첫째 단 한 분의 신명도 혹여 있을지 모를 속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끌고 떠난다고 하셨으니 너그럽지 못함을 이해해주는 신명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신명은 오직 존재하는 사실에 지극할 뿐입니다. 둘째, 신명들이 떠나기는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한바탕 비웃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상제님의 도문에 어렵살이 들어와 나름 힘과 공을 들여 돌을 닦는데 이것을 알아주어야 할 신명들이 격려는 고사하고 비웃음만 내던진다면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사나운 성질과 남을 없이 여기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너그러움을 잃은 나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셋째, 정말 주의할 문제는 신명들이 무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런 상황을 연출하여 시험을 본다는 데 있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 종교인들은 우리가 절대 시험을 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단지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빕니다. 학생들도 시험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아 진저리를 칩니다. 하지만 우리 수도인들은 시험을 반드시 봅니다. 위에 상제님 말씀에 의하면 신명의 시험은 괴롭고 싫지만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은 운수를 채워 넣을 기국의 크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신명의 시험 과목 가운데 하나가 성질이 사나운지 너그러운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 코스와 장애물을 설치하듯이 욱하는 성질이 끌어올라 화가 터져 나오는 상황 상대를 없이 여기며 깎아내리고 그럼으로써 화합단결을 못하게 막는 상황을 신명들이 기획, 각본, 감독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표단이나 우월감을 잘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신명들이 각본을 짜서 나를 주연 배우로 사마 무대 위에 내몰고 뭔가를 연출할 때는 벼랑간 표단이나 우월감이 마음속에 샘솟는 순간이 닥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신명이 나를 시험하는 상황임을 알아차리고 즉시 그 시험을 여유롭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인면허 자격증을 천지신명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져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져주어야 한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표단과 우월감에 사로잡힌 상대를 만나는 일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럴 때는 그 사람과 멱살 잡고 같이 싸우거나 혹은 맞서지 말고 물러서 져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제님 말씀에 근거하면 표단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흠집을 내고 투집을 잡아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은 운수가 작거나 없는 하등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맞서서 싸우다가 호교치기라도 한다면 분통이 터져 더욱 나쁜 상황에 빠집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부닥치면 승부를 볼 욕심에 사로잡혀 다투지 말고 오직 져주라고 하셨습니다. 져주는 것은 지는 것과 다릅니다. 지는 것은 능력이 모자라서 받는 결과이지만 져주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라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져주는 사람은 더욱 유능하고 마음과 운수가 더 큰 상등 사람입니다. 지지 않고 져주는 것은 너그러움이라는 시험 최전표를 들고 서 있는 신명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표단과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절대 져주지 못합니다. 표단과 우월감을 극복한 사람이라야 져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강함 대신 부드러움으로 만사를 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부드러움이 귀한 것이요. 강하고 굳은 것은 재앙의 근원이 된다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이 바로 고귀한 사람입니다. 신명이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큰 운수자리로 안내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실 수도 생활에서 혹여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신명의 도움을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다 보면 자연스레 신명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급작스레 신고만 드릴 게 아니라 평소에 무언가 신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그 준비란 하늘을 간복시킬 만큼의 대단한 정성을 미리 쌓아두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포덕하고 태율주를 받들며 유형, 무형의 공을 쌓는 일이 그 정성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하지 못하면 그래서 화합당결을 못하면 신명이 응하지 않고 떠난다는 상제님 말씀을 되새겨볼 때 사나운 성질인 표단과 상대를 없이 여기는 우월감을 버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먼저 정성을 들여 이루어야 할 일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질인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니 신명의 의모를 항시받음은 당연합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우월감은 저 멀리 내다버립니다. 표단은 본입니다. 신명의 시험은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깨끗하게 져줍니다. 이게 수도인이 닦고 연마하는 기초초식 중의 기초초식입니다. 그 대신 Hawaiians 봄AS 그래서 교viewer Encantique 코로나19 집 STAR 감사합니다.